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왜 정권 제일 힘 있을 때 지금 제일 힘 있을 때 적폐청산 못하고 왜 갑자기 검찰개혁 못하고 지금 지금 와가지고 갑자기 조국 앞세워서 지금 검찰개혁 하겠다고 덤비세요. 왜 가장 힘 있을 땐 안하고 왜 못하고 전혀 문제의식도 없었던 거잖아요. 아니요. 공수처 이런 문제의식은요. 일반 국민하고 아무 관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공수처가 설치돼도요. 대통령 일가와 국회의원들 못 건드려요. 검경 고위층들이 주 대상입니다. 공수처. 검찰개혁이라는 게 들어가 보면요. 정권에 길들이겠다는 거예요. 검찰까지. 왜? 다시는 노무현 대통령처럼 그렇게 죽진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누구를 위한 검찰개혁이에요? 이런 거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가서 검찰개혁한다. 해야 된다. 그 내용은 뭐냐? 조국 잡아가지 마라. 지금 이런 말이 그렇게 많은 수가 모여서 외칠 소리냐고요?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 집회의 그 목소리에 대해서. 거기 모인 분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많이 모였다면 보지 마시고 기사 꼼꼼히 읽어보세요. 그분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조국과 정경심은 피의자가 아니다 그랬어요. 제일 큰 목소리로 낸 게 검찰이 무리하게 잡아가지 마라. 수사하지 마라. 그럼 벌써 일반 상식으로 우리가 보고 들은 정보가 있는데 갑자기 이 말을 하면 낯설지 않으세요? 뭔 소리야? 전 이런 게 여러분 양심 공부랑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여기 모여서 몰라 괜찮아 해서 여러분 내면의 힘을 키우고 양심의 소리를 들으시면서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긴 거고. 그렇죠? 맞는 건 맞고 아닌 건 아니죠?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얘 할 건 얘 하고 아니오 할 건 아니오 해라. 그 외에는 다 악에서 나온 소리다. 그 악이 뭐예요? 무지와 아집에서 나온 거예요. 지한테 유리하니까 짓거리는 거고 지 편견에 맞으니까 짓거리는 거예요.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저차고 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이해할 건 이해하면 돼요. 지금 조국이 지금 혐의가 없어요. 아무 혐의가 없어요. 그 부인이 문제지 조국은 당당합니까? 그게 좀 이상하죠. 그런 말도 말이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 철저히 수사받고 의혹 풀면 그만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철저한 수사가 먼저라고요. 지금 검찰개혁보다. 이런 얘기를 하면 딱 저한테 자한당이 다 그래요. 자한당 아닙니다. 저는 홍익당이지. 아니 저 기본 사정은 알고 지적을 하셔야 돼요. 자기가 자한당이라고요? 자한당이 매수해서 그래요. 그럽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자한당이 지금 검찰도 매수했고요. 자한당이 손석희도 매수했고 홍익학당도 매수했고 다 매수했어요. 자한당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피해자라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권력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게 다 이상한 얘기인 건 이상하다고 들으시면 돼요. 왜 이상할까요? 꼼수를 부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개수작을 부리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살아있는 권력이. 왜 갑자기 지금 저렇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까요? 이 수사 막고 싶어서요. 이 수사가 진행되면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날까 봐 수사를 막고 싶어서요. 제 눈에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아무리 분석을 해도 이건 도대체 왜 이런 이상한 짓들이 진행되고 왜 이런 이상한 말들이 나올까? 사실 적폐청산은 누가 했어요? 윤석열이 하고 있습니다.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나마 지금 적폐청산은 누가 했어요? 삼성 누가 잡아놨어요? 이명방 누가 잡아놨어요? 박근혜 누가 잡아놔요? 다 윤석열이 하고 있어요. 그때 민주당은 뭐하고 있었어요? 2년 반 동안 뭐하고 있었어요? 권력 다툼, 이권 다툼 그게 지금 드러난 거잖아요. 자기들 사리사역 추구하다가 갑자기 자기 편의 수사를 받으니까 갑자기 검찰개혁으로 해야겠대요. 적폐청산을 해야겠대요. 검찰이 적폐래요. 상식 있으면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더 얘기하면 제가 입만 아프고 너무 비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살아있는 권력이 알론 신용하면서 헐리우드 액션 취하면서 지금 이렇게 쇼를 하는데 거기 넘어가면 촛불 민심도 아니고 촛불 정신도 아니고 촛불 국민도 아니죠. 촛불 정보 아닌 건 이제 들통났는데 국민까지 거기 나서서 그럴 필요는 없죠. 그리고 저는 어제 그 모인 분들은요. 저는 어제 든 촛불을 국민의 촛불로 안 봅니다. 거기에는 상식도 양심도 없기 때문에 정의를 향한 갈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무슨 촛불 들었다고 그게 촛불이 아닙니다. 우리 그 추울 때 촛불 들었던 사람들로서 그냥 일반 주권자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려고 촛불 든 적 없고요. 우리가 어제든 촛불은 너무 다른 촛불이었기 때문에 저는 딱 한마디로 적폐청산은 검찰이 하고 있다. 방해나 하지 말아달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더 지금 현재 가장 최신 여론조사도 더 많은 수가 과반에 가까운 수가 지지하고 있습니다. 조국 수사는 정당하다고. 어제 모인 숫자 가지고 아무리 떠들어 봤자 아니 그 얘기는요. 그만큼 절박하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왜 국민은 그렇게까지 안 모일까요 지금. 안 절박해요. 윤석열 총장 지금 저기 검찰 수사 기다리고 있어요. 대다수 상식 있는 양심 국민은 지금 검찰 수사 기다리고 있어요. 말 아끼면서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데 발악을 하면서 수사를 막아야겠다는 세력이 이상하지 않으세요? 상식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거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걸 이상하다고 얘기하면 지금 또 이상한 사람 취급받습니다만 그러든지 말든지 이렇게 관점을 갖고 공부해 보세요. 제가 누구 제가 어떤 사심으로 저세력 무너뜨리고 싶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면 나중에 제가 그 과보 다 받을 거니까 이제 각오하고 말씀드린 제 입장에서 제가 제 양심의 소리대로 말씀드리고 있다는 얘기를 드려본 것뿐이에요. 다만 이건 제 양심의 소리니까 여러분 입장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다만 제 얘기를 그냥 참고로만 쓰세요. 여러분 양심 분석 하시는데 저는 이게 이상하다는 얘기만 드린 거예요. 왜 이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날까? 자한당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못 살아나죠, 자한당. 이거 이해하세요? 여러분 지금 자한당 지금도 소생이 안 돼요. 이렇게 좋은 호기를 만나도 소생이 잘 안 돼요. 애가 탑니다. 그분들은 진짜.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아닌 건 아니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조국 수사하라는 거랑 자한당 지지 등 다른 차원이라고요. 그냥 조국 수사하라는 거예요, 국민의 목소리는. 우리한테 의혹 같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촛불 민심이에요. 그런다고 자한당 지지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자한당 지지율이 잘 오르지도 않는 거예요. 이거를요, 여러분. 지금 문바분들은 보고 배우셔야 돼요. 우리도 좀 더 오버하다가는 저렇게 될 수 있다. 국민들은 또 다른 대안을 찾을 겁니다. 민주당 안에서 비문 세력을 찾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다른 식으로 국민은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민의 양심을 무시하지 마세요. 양심의 힘으로 탄핵도 시켰던 나라예요. 양심의 힘 무시하다가는요, 큰일 납니다. 진짜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검찰도 국민의 공복이고 대통령도 국민의 공복이에요. 왜 거기만 주인인 줄 알고 진짜 주인 국민 무시하고 우리 국민 전체를 가짜뉴스에 속는 자한당 뿌락지로 매도하면서 자기들만이 지금 이 나라를 위해 개혁한다고 우기냐고요. 국민들 입장에서, 주권자 입장에서 불쾌하잖아요. 왜 내 주권 행사를 가로막아요. 왜 우리의 여론을 조작해요. 왜 댓글 조작을 하고 지금 실시간 검색어 조작을 왜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자랑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주권자의 목소리를 왜곡시키면서 자랑으로 알고 있다는 건요. 우리 주인 마님, 우리 노예들이 이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밖에 안 돼요. 제 얘기 좀 쓰더라도 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심으로 얘기한다면요. 제가 벼락을 맞겠죠. 그런데 이 얘기들은요. 제가 아무리 봐도 드리고 싶어서 그냥 드렸습니다. 이상한 건 이상하다고 좀 합시다. 제가 벼락을 맞겠죠. 제가 벼락을 맞겠죠. 제가 벼락을 맞겠죠. 한글자막 by 한효정